생선 동태전 아 이게 생선 동태전이야? 동태전 하려고 떠온거야? 네 소금을 원래 뿌려 여기다? 이거 소금 응 아 소금 아까 그 소금에 허브가루가 있어서 꺼놓게 됐네 후추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밑간을 하는구나 이렇게 밑간을 하는구나 조금만 넣어줘 소금 좀 넣고 잘 풀어 부침가루 부침가루 부침가루를 묻혀서 부침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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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만 묻혀서 우선 넣을게 음 이제 달궈진거 같아. 이제 달궈진거 같아. 아직 덜 달궈진거 같아. 펜이 덜 달궈진거 같아. 그러네, 소리가. 이제 달궈진거 같아. 이제 시작할게요. 잘 들어갈게요. 고춧가루 이 가루는 불이 안 닿는가 봐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렇게 근데 너무 센 불에 안 해야지 않다잖아 저는 이건 얇아서 금방 이거 빈텐떡 안 갔고 조금만 달고 금방 뒤집어쓰지 잘 익었네 노릇노릇 맛있게 익었네 그래도 이 동태전이 맛있어 제일 무난해 이제 이래 놓고 이것만 들어내고 생선 담근 거 보고 가 잘 익었네 노릇노릇 잘 익었다 응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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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